시리얼 공장 안에 상자 포장까지 끝난 출고 직전의 완제품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시리얼 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한 곳으로 쏟아 모으고 있습니다. 커다란 비닐봉투에 모아 담는 건데 봉투엔 대장균이라고 쓰인 쪽지가 붙어있습니다. 이른바 상자 해체 작업입니다. 대장균 같은 거나 곰팡이나 문제가 있어서 해체 작업을 합니다. 재활용이라고 볼 때 큰 비닐댁에 넣어서 불량 처리 작업. 출고 전 품질검사에서 대장균이 발견된 제품을 다시 생산라인으로 돌려보내 살균을 한 뒤 내보낸다는 겁니다. 이 중 일부는 새로 만들어진 제품과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장 작업일지엔 이런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쿠키맛 시리얼에서 불량품, 구체적으로는 대장균이 발생했다며 상자를 해체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불량품을 새로 만들어진 시리얼에 10%씩 투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보입니다. 동서식품 측은 대장균은 가열하면 살균이 되는 만큼 재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제품만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종현입니다.